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려진 것을 반영해 소득 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과세 형평성에 무게 중심을 뒀는데요. 주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소득층 중에서도 근로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총금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엔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최고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율은 0.1에서 0.5% 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엔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임대 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를 합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70%까지 인정하고 기본 공제도 400만 원까지 하되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는 50%까지 기본 공제는 2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기 지역 내 기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고용증대세제는 지원 기간을 늘리고 청년 비중이 높은 기업엔 추가 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높이고 LNG에 대한 세율은 낮춰 미세먼지 감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는 5년간 2조 5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빈부 양극화를 줄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